AOA로 활동하는 순간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? 어.. 이거는 행복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.. 공개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짧은 치맛대 1위를 받았던 게 우와! 너무 맛있다! 우와 미쳤다!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.. 집에서 스케줄이 끝나고 화장을 서로 같이 지우면서 멤버들과 수사를 뜰 때 어.. 1도 끝나고 뭔가 메이크업도 지우고 그리고 멤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는..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